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한 것이 한 3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 하다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재선에 출마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카멜라 헤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한 3분 정도의 이 비디오를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고 계산을 끝냈구나. 정치적인 계산은 이변이 없다면 그렇게 놓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소의 이미지도 아니고 약간 어둡게 시작을 하거든요. 첫 장면은 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시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악 자체가 그다지 밝지 않죠. 의사당 보이고요. 연방 대법원 보이고요.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는 미국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더 신성한 게 없고 그게 내가 1차 임기에서 지키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블루 레드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되는 것. 계속 화면은 나가고요. 아주 그 마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모습도 보이고요. 소셜 스테리티 없애려고 하고 낙태권, 부자를 위해서 세금은 내려주고 책까지 금지하고 누구를 사랑할지 이건 이제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죠. 그걸 국가가 정하려고 한다. 카멜라 해리스가 보입니다. 러닝메이트로 나간다는 것을 상징을 하죠. 백악관에서 행사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질 바이든 여사를 껴안고 4년 전에 내가 대통령 행위에 나갈 때 미국의 영혼을 되살린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임무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자유냐, 덜한 자유냐, 더 많은 권리냐, 권리를 빼앗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뻐할 이런 시기가 아니고요. 하면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제 선에 나가는 것 내가 미국을 알기 때문에 미국 정말 근면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정직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미국 정말 안전하게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두 동등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공정해야지 된다는 것 카텔라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 얘기를 하고요. 질 바이든 여사 얼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해온, 본인이 해온 여러 가지 일들, 불꽃놀이, 성조기, 지금 우리의 순간이다. 여기부터 바뀝니다. 이제 조금 뛰어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고, 카멜라 헤리스 모습 보이고 농구대도 보이고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외치고 있죠. 어린아이도 껴안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조바이든.com으로 사인해 주십시오. 내가 일기에서 했던 잡을 피니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Let's finish the job. 조바이든 네, 3분 4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만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짜여진 비디오를 통해서 재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들어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완전히 완벽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끝내자,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간에 화면에 보면 트럼프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하원 의사당에서 포옹하는 장면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간산업이라든가 클린에너지 업체 이런 곳에 본인이 방문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성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여러 가지를 아주 자유롭게 홍보할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북미 건설 노조 입법 컨퍼런스 노스 아메리칼 빌딩 트레이즈 유니온 이런 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홍보를 하겠죠. 제조업에 한 80만 명 정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을 겨냥을 해서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무효로 한다고 이제 비난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저녁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 아마 잠시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도 있고 저녁에는 대단한 국빈 만찬도 있고 이런 스케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공식적으로 재선 출마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이 선거 본문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제 여러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 제가 딱 눈에 띄었던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제프리 카즴버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CEO잖아요. 제프리 카즴버그가 들어간 것. 내가 시작한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겠다. 4년 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2년 왔는데 2년 동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홍보 비디오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 출마할 때 미국의 영혼, 미국의 소울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분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어제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박스의 터커 칼슨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터커 칼슨은 어떠한 문화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9시 35분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엔 인생도 들어있습니다. 6년 전에 빌 올라일리가 터커 칼슨보다 더 인기가 있었죠. 그때는 케이블이 전성기였으니까 그때 목소리 크게 여러 가지로 막 과장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여자 문제로 박스가 막 돈을 1,300만 달러나 썼는데도 빌 올라일리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죠? 이 터커 칼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당시에 하룻밤에 뭐 370만 명 지금은 한 300만 명 정도 그런데 빌 올라일리가 갔어도 빌 올라일리는 갔지만 박스는 살았습니다. 터커 칼슨이 리플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터커 칼슨의 뒤도 또 누군가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더 지난 2년 동안 음모론을 너무 많이 진짜처럼 아주 재능이 좋습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리고 스태프들도 워낙에 수십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영향을 미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2년이 되는 지금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분열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선거날의 81세가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선거날의 78세가 되는 그런 두 사람,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딱 이런 발표를 하니까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5명을 모아서 그들이 한 나쁜 일보다 더 훨씬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의 바이든의 재선에 대한 평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난해 아주 유명한 어드바이스 컬럼리스트입니다. 이진 캐롤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일인데 트럼프가 그때 같이 유명한 뉴욕의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다가 드레스룸으로 끌고 들어가서 벽으로 밀치고 본인을 성폭행했다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배심원 선정단이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이 직접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증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된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일을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하고 트럼프의 변호사는 지난번에 34건의 포르노배우에게 돈 준 것 그 일로 인해서 연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때는 법원에 갔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로 가겠습니까 법원에 가지 않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트럼프를 증인석에 세울 그런 의도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원 오브 더 하나인 겁니다. 10개가 더 넘어요. 10개가 더 넘는데 강간 케이스만 3케이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를 주최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주최를 하면서 여성들 다 옷 벗고 있는데 드레스 룸에 들어가서 누구를 움켜잡고 맨몸을 잃었다든가 하기는 멜라니아 트럼프 지금 세 번째 부인도 누드 상태로 드레싱 룸에서 만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 가운데서 첫 번째 지금 재판을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고소를 한 그 이진 캐롤 칼럼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 내 타입이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여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 타입이 아닌데 라고 해서 오늘 그 같은 재판이 시작되는 전 대통령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조차도 싫어하는 그러나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젊은이들이 바이든 대통령 무척 싫어하다가 트럼프가 딱 그 트럼프랑 이렇게 겨뤄야지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서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줬고 그 결과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이 됐는데 뭐 이 같은 케이스 말고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름쯤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겨냥해서 재선 캠페인 비디오를 만들었지만 여름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폴튼 카운티의 검사가 대배심에서 추천을 한 것처럼 한 12명 정도를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고 대배심이 추천을 했거든요. 뉴욕에서도 3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배심이 다 결정을 한 것이고 해서 아마도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검사는 폴튼 카운티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혐의로 기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여자 문제들 여자와 얽힌 선거법 위반 등등보다는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겨울 한 12월경이 되면은 또 플로리다주로 가지고 간 비밀 문건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이건 선거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게 1분 안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3분 4초짜리 비디오로 재선에 출마합니다. 라고 밝히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컴컴해요. 지난번에 승리를 했었을 때 그때 카멜라 헤이리스와 같이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인데도 컴컴하게 만들어서 그가 재선되면 미국이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대응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가장 약한 대통령이고 앞에 막 그렇게 글자로도 나와요. 설명에도 자막에도 그래서 이제 국제 국내 비상사태 비상사태의 연속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2024년도 선거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악영향, 나쁜 영향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예술에서 특히 목회자들 분이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 구절 어디어디를 너무 정확하게 탁탁 집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이메일 쓰고 하는 간단한 기사 쓰고 저널리즘 이런 곳에 이미 GPS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는데 정치의 이 현대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유권자에게 여러 가지 가짜도 만들 수 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데이니엘 회장은 바이든은 위기의 위기 위기의 위기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도 본인이 4년 더 일할 자격이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하는 이 같은 아웃 오브 터치다 도대체 현실 감각이 없네 하는 그런 평을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발표 직후에 내놨습니다.